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쿄형수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챕터 57, 일제 국건피탈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로 하면 275페이지입니다. 이제 많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일제시대에 들어갑니다. 국건피탈과정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제시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현대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나오냐. 여기 정말 잘 나오는 파트인데요. 여기는 조약이 잘 나와요. 조약. 각 조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망하게 되면서 일본이 우리한테 강제로 체결한 조약들이 있거든요. 제일 유명한 게 을사조약, 정미칠조약이죠. 2차 한일협약, 한일신협약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조약이 나옵니다. 이 조약 사료로 나오는데 사료 팁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만 암기하시면 어떤 조약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제일 또 잘 나온 거 해그특사. 아 해그특사 너무 잘 나와요. 을사조약 이후 그에 반대하는 고종이 이준, 이위종, 이상설을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한 겁니다. 거기서 국제회의가 있었거든요. 파견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방해로 실패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준 그분이 이제 거기서 병들로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 이제 이상설이 이제 연애주 가가지고 이제 독립운동 계속 진행하죠. 해그특사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해그특사 꼭 보셔야 합니다. 해그특사 이준, 이위종, 이상설. 특히 이상설, 이준 이렇게 두 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상설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거 뭐냐. 안중근 의사의 의거. 아 이거 또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뮤지컬도 있죠 여러분. 라리리라라 라리리라라. 있어요. 영웅. 두 번 봤죠. 너무 감동. 여러분 지금 이거 잠깐 정지하고요. 핸드폰 유튜브 키세요. 그래서 누가 죄인인가. 그거 한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죄인인가. 아 누가 죄인. 좌인이 아니고요. 죄인인가. 아 이 노래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하는데 와.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안중근 의거도 여러분 잘 나와요. 누구 죽였다. 한국 사람이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그쵸. 이토 히로부미 죽이죠. 이토 히로부미 죽였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세 개 주제로 여러분이 조금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조약. 이 조약만 알고 있으면 그래도 웬만한 내용으로 여기 나오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조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료 팁이에요. 어떤 조약이 어떤 내용이 어떤 조약인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검피탈 과정 02년부터 04년까지네요. 02년에 영일동맹을 맺어요. 1차. 러시아 견제하려고. 청에 대한 영국의 이권과 그 다음 조선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어떻게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청나라에 있는 거 먹고 일본은 조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 이유가 뭐냐.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그 당시에 그레이티 워라고 해가지고 러시아가 남아할 때 항상 막았어요. 그 일환이 크림 전쟁. 그렇죠. 크림 전쟁이 있고 아프가니스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이제 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영국이 직접 뜨긴 뭐 하니까 행동대장으로 누굴? 일본을 쓴 거예요. 행동대장. 누구 견제하기 위해 행동대장?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행동대장을 일본으로 임명한 겁니다. 이게 1차 영일동맹입니다. 공산염 용암포 사건이 발생해요. 압록강 하고 있는 용암포를 러시아가 강제로 점령해버려요. 점령해버려. 왜? 남아정책이 일환이지. 부동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여기 여기다가 이제 조찰해버리는 거야. 그럼 블라디보스톡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이쪽을 러시아가 먹으려고 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네. 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건 안 되지. 왜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 대륙 진출하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러시아 먹어버리면 대륙 통과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선을 끊어야겠죠. 그럼 러시아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용암포 사건이 뭐냐. 러일 전쟁이 원인이 됩니다. 이 용암포 사건이 뭐가 된다. 러일 전쟁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전쟁 분위기가 막 올라와요.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 땅 먹고 용암포 그쪽을 지 마음대로 조차하고 막 전쟁 분위기가 올라와. 그러니까 고종이 어떻게 했냐. 어? 이거 전쟁 날 것 같네.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고종이 중립선언을 합니다. 러일 전쟁 직전이에요. 여기 중요한 거. 러일 전쟁이 2월에 터진다면 고종은 언제? 1월에 선전포고예요. 2월에 이제 전쟁이 터진다면 1월에 중립선언에. 선전포고래. 중립선언. 중립선언. 그러니까 이거 쉬우면 잘 나와요. 대한제국 중립선언은 전쟁 전이냐 이후냐. 잘 나옵니다. 전쟁 이전이에요. 전쟁 이전에 무슨 선언을 했다? 중립선언을 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터져요. 역시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 애들은 내가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믿을 종족이 안 돼요. 믿을 종족이 안 돼. 종특이라고 하나요? 종족 특성? 나 요새 20대하고 진짜 많이 친해지려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들 말 배우려고 하는데 적응이 안 될 때가 좀 많습니다. 20대하고 어떻게 좀 친해 보려고 그들 커뮤니티도 들어가보고 하는데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어떤 애가 저한테 김조업 수업 어때? 그랬더니 이렇게 해놨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카메라 선생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물어보시죠. 우리 카메라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네. 이거 어떡해. 젊은 애들은 다 알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지. 내가 커뮤니티에 누가 김조업 수업 어땠더니 이거 딱 했다고. 뭔가 해서 물어봤더니 상타치. 상탈을 친대요. 괜찮다는 얘기를 합니다. 상타치. 지금 이거 보고 몰랐다.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상탈치. 그리고 내가 DC를 한번 봤는데 DC에서 막 게이래요. 막 게이들한테 한마디 한다. 그래서 여기는 동성연애자 그건가?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왜 이렇게 게이가 많냐. 그랬더니 애들이 게시판 이용자래요. 게시판. 게시판 이용자라고 해서 게이라고 한답니다. 와. 나는 진짜 게인 줄 알았어요. 진짜 게인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되는 건 이해 안 되는 거고. 일본에 종특이 있는데 일본에 종특이 뭐냐. 싸울 때. 종특 특성이에요. 싸울 때. 이 새끼들은 선전포고 안 하고 그냥 선빵 때려요. 이 야비한 놈들이야. 종특이 그러니까 예의가 없어. 이 놈들이 예의가 없어. 아. 역사를 보면 일본의 종특은 강한 애들한테는 엄청 약하고 약한 애한테 엄청 강한 척해요. 아이고 아무튼 그래서 전쟁할 때도 종특 없이 막 먼저 선빵 때린 거야. 때리고 난 다음 어떻게 어 이제 선쟁이다. 이런 거야. 나쁜 놈들입니다. 선빵이야 선빵. 선전포고도 없이. 누구한테도 이렇게 했냐면 미국한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미국이 열받아버렸죠. 미국은요. 절차를 중시하는 종특이거든요. 미국 애들은. 선전포고 없이 했다. 자기들 무시했다고 해서 완전 작살 내버리죠. 이게 무슨 전쟁? 태평양 전쟁이죠. 근데 이때 럴 전쟁도 일본은 선전포고 안 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막 전쟁 터지자마자 우리나라한테 강제로 항일의정서를 체결하게 합니다. 항일의정서. 대한제국의 영토 보전과 황실 안정. 그렇죠. 안영을 보증한 명분하는데 토지 약탈이야. 우리나라에 있는 땅을 마음대로 지들이 쓰겠다는 겁니다. 주요 군사 요지 점령하겠다. 독도 갖고 가겠다. 그다음 군사 시절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땅을 군사 시절이라는 명목으로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외국권도 제한합니다. 제3국과 조약책을 금지하고요. 그 다음 시정개선에 대한 충고를 들을 것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료팁은요. 여러분 이 단어 나오면 여기는 무조건 항일의정서야. 사료팁 제3국입니다. 제3국 그렇죠. 제3국 이거 나오면 무조건 항일의정서고 또 하나 군용지 이용한다. 군용지 군용지를 군사시설 이용한다. 이거 그 다음 그냥 시정개선 이 세 단어 나오면요. 무조건 뭐다? 항일의정서다. 그중에 제일 잘 나온 건 제3국입니다. 제3국 나왔다. 그럼 그냥 무조건 항일의정서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에 대한시설강령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철도통신 재정장화 목적으로 자기네 내각 내에서 타임라인 만든 거야. 타임라인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계획표 매델에 뭐하고 매델에 뭐하고 매델에 뭐하고 타임라인을 만든 게 바로 대한시설강령입니다. 조약이 아니에요. 일본 내부에서 한 거예요. 일본 내부에서 그 다음 황무지 개관 요구하고 보안회가 이걸 반대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1차 한일 요약합니다. 이게 고문정치예요. 외교 고문은 누가 오냐? 스티븐스가 옵니다. 재정 고문으로 메카타가 와요. 스티븐스하고 메카타가 와가지고 뭐한다? 이제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스티븐스는 나중에 전명훈 장인한테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당해요. 그리고 메카타는요. 화폐정리사업을 합니다. 이걸로 조선상인들 망하죠. 내정간섭이 강화되면서요. 재정, 외교권, 실권 상실하고 그 다음에 일진에 어떻게 돼? 조직됩니다. 친일조직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화폐정리사업이 중요한데 이거는 화폐 발행권을 일본이 갖고 간으로써 대한제국의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누가? 일본이.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 7월에 가스라데프트 밀약을 해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협의를 해. 미국은 필리핀 먹고 일본은 조선 먹기로. 이거 위배죠.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가 힘들면 누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미국이 도와준다고 했잖아. 미국이. 그쵸? 거중조정. 처음 올 때 미국이 우리나라에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켜줄게 험한 세상에 내가 힘이 될게 녹색지대 노래 아시죠? 우리 카메라 선생님이 요거 20대 모르더라고 이 노래 아 도와준다고 했어. 프렌드 헤이 프렌드 그랬다고 근데 소수님 먹을 거 없으니까 뒤통수 때린 거 아닙니까?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나 아 진짜 미국은 자기한테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안 움직이는 애들이야. 무슨 애들이에요. 그래서 일본한테 그냥 조선을 주고 필리핀은 지갑 없고 몰래 한 겁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옛날에 도와주기로 한 거 있었잖아. 그래서 몰래 몰래 한 것도 모르고 우리나라는 의사조약 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가요. 가가지고 의사조약 체결하니까 가가지고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근데 미국이 도와주나 이미 가스라데부터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당한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 힘이 없으면 이런다니까. 국제관계는 무조건 힘의 논리예요. 힘 없으면 여러분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2차 영일동맹해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은 인도미암마 권리 인정받고요. 일본은 조선 먹고요. 다 조선은 어떻게 돼? 일본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다음 9월에 포츠머스 조약합니다. 이건 러일전쟁 결과물입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요. 그러면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일본이 조선 먹는 걸 인정받아요. 이게 바로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러시아하고 한 거. 그러니까 이거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는데 미영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영러 미영러한테 조선 먹는 걸 인정받았다. 미영러한테 조선 먹는 걸 인정받았으니까 바로 어떻게 돼? 의사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조선을 보호국화. 외국군 박탈이에요. 그리고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이제 통감이 이제 거의 정치하는 거죠. 이 초대 통감이 누구냐? 이토 히로붐이에요. 이토 히로붐. 그러니까 을사조약의 결과물이 제일 중요한 건 외국군 박탈과 통감부 설치입니다. 통감부 설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붐. 우리의 원수지. 그러니까 이 이토 히로붐을 누가?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총사 죽여버리죠. 그렇죠? 이토 히로붐이. 그 다음 을사조약 반대운동이 있어요. 나라 망하게 생겼네 반대 안 합니까? 상소하고요. 자결 민영환 민영환은 나 영원히 미안해 또 죽고자면 살고 살고자면 죽는다 그 사료 유명하고요. 을사의병 이제 평민의병장님들이 나타납니다. 종현이의 돌 민종식 최익현 특히 신돌성 나타나고요. 그 다음 언론에서는 황성신문에서 신람방성대국이라고 해서 의사조약을 비판하고요. 그 다음 미국 특사본의 헐버트 도와달라고 의사조약을 했으니까 거중조정 근거로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외면하죠. 외면해. 이미 가스라 데프트 밀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것도 오르고 갔다. 정보도 약하고 힘도 없고 순진하고 그렇죠. 순진하게 믿은 거죠. 국제관계에 순진하면 호구예요. 여러분 착한 거하고 호구는 동의어야 거의 비슷하죠. 착하다 호구다. 여러분 만약에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이렇게 했어요. 참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그겁니다. 너 호구야. 여러분 조심해야 돼. 좋은 사람이야. 나 몇 번 들었네. 나 몇 번 들었어. 나 옛날에 총각일 때 나는 밀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장이었지 내가. 새벽 3시에 갑자기 전화와요. 나 자기 데리러 오라고. 그럼 난 또 차 타고 가자. 위험하면 안 된다고. 우리 뭐라고 해. 착한 오빠야. 그렇죠. 우리 와이프 아닙니다. 그때 내가 당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처법을 알아요. 이제 대처법을 해가지고 우리 와이프 사귈 때는 이랬지. 어디 놀러 가자고 우리 와이프는 그래도 나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하니까 그건 것 같아요. 어디 놀러 가고 어디 뭐 하자고 하면 뭐 그렇게 거부를 많이 안 했어요. 어디 놀러 가자고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심심해서 그랬대요. 2년이죠. 그게. 아무튼 헐버트 파견해가지고 거중조정 근거로 어떻게 중계 요청했지만 개무시 당한다. 나라에 힘이 없으면 이런다니까. 그래서 을사조약을 체결한 덕수궁은 중명전이고요. 을사조약 체결 문서인데 고종은 도저히 안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법 조약이에요. 그 다음 민영환 자결하신 분입니다. 민영환 자결하신 분. 그 다음 이제 6월에 해그 특사 나타납니다. 고종이 을사조약에 대한 반발로 어떻게 돼요? 해그했다가 어떻게 돼? 여러분 특사를 파견해요. 누구 3명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해그 특사 별표 해그는 어디 있다? 네덜란드에 있어요. 네덜란드에 네덜란드에 3명을 보내요.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중에 이상설이 제일 유명합니다. 이준은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고요. 화병 나가지고 이휘종은 이제 나중에 핸버품병되고 이상설 활동하다가 14년에 돌아가서요. 일본의 방해로 뭐한다? 실패하게 됩니다. 외국견이 없어가지고 이거 보낸 거 걸리는 바람에 고종이 잘려요. 고종이 잘립니다. 너무 안타까워. 해그 특사 그러면 해그 특사의 원인이 뭐냐? 을사조약. 다시 해그 특사의 원인은 뭐냐? 을사조약. 이거 걸려서 고종이 강제로 잘리고 그리고 한일 신협약을 체결해요. 이걸 유명한 정미 7조약입니다. 차관정치 일본인이 우리나라 고위 관리로 오는 거야. 일본인이 관리로 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완전히 나라 망한 거지. 일본이 관리로 왔으니까. 그 다음 통관부가 내정 간섭 심화합니다. 군대 어떻게 되고요? 해산되고요. 군대 해산 이것도 잘 나오죠. 행정법 박탈당하고 인명권, 인사권 없어져버리고 신문진법 보안법을 통해서 어떻게 돼? 단체 신문 탄압하고 악법 중의 악법. 거의 망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 순종이 군대 해산 조치가 해서 군대가 해산되고 이거에 의해서 군인들이 의병에 참가하죠. 정미 의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을사조약감 정미 7조약 이게 제일 중요해요. 2차 한일협약 한일 신협약 을사조약은 외국군 박탈 통감정치고요. 그 다음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은요. 뭐냐? 이제 차관정치입니다. 차관정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서 차관정치 군대 해산한다는 거 이거 보시고 참 을사조약 사료팁을 안 했구나. 을사조약은요. 사료팁이 어딨냐? 을사조약 을사조약은 경유 중계 이 단어 나와요. 경유 중계 일본 외무성을 경유해야 한다. 일본이 중계해줘야 한다. 뭔가 외교하려면 그래서 경유 중계고 통감은 설칩니다. 그 다음 정미 7조약 사료팁은 뭐냐? 통감에 동의 또는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럼 통감권이 강화된 거죠. 통감에 동의 승인이 있으면 한일 신협약 사료팁이에요.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08년에 전명은 장윤하니 스티븐스 사사라죠. 그 다음 사립학교 허가제로 바뀌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우리나라 토지 약탈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든 회사인데 봐봐요. 동양척식입니다. 동양척식 신민지를 개척하는 주식회사.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를 뭘로 본 거야? 신민지로 본 거예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신민지로 보고 회사 이름이 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이거 신민지 개척한다는 거거든. 그리고 9년에 기후각서로 인해서 사법권이 박탈당합니다. 기후각서 감옥과 사법 사문을 일본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큰 감옥을 만들어요. 이때 이제 일본한테 반대하는 놈도 늘려오고 감옥을 만듭니다. 그 감옥이 서대문형무소예요. 서대문에 있는 그 독립문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가끔 행사 많이 하는 거 서대문형무소를 빨간 벽돌로 만들어요. 빨간 벽돌로 아 거기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에서 잡혀서 돌아가시고 고문당하고 그랬던 장소입니다. 문화유적이죠. 지금은 그 다음 이제 9월에 간도협약을 합니다. 간도협약도 불법이에요. 일본이 안봉송 획득을 이유를 해가지고 간도를 이제 줘버려요. 누구한테 줘버려요? 청나라한테 줘요. 청나라한테 뭐한다? 줘버린다. 그렇죠. 9월에 뭐한다? 강도협약. 그렇죠. 안봉송 획득한다는 그 받는 조건으로 간도를 줬다. 청나라예요. 그리고 10월 26일 이토희루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사살합니다. 딱 총으로 팍 팍 팍 꼬레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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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꼬레 우리나라 우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꼬레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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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이거 봐야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10년에 이제 사형당하십니다. 12월에 이제 이재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재명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이재명이야. 이재명이 이제 이완용을 저격합니다. 칼로 찔러요. 그런데 이완용이 살아남아요. 그 다음 일진해의 한일합방 청원했다. 일진해가 뭐였다? 한일합방을 청원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톡착외구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겉으로 한국인데 속으로 일본인 같은 놈들이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하 잡아야 돼. 난 얼마 전에 깜짝 놀랐잖아요. 와 아니 김구선 독립운동가들 이렇게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독립운동 뭐 하기 힘듭니다. 하기 힘들어요. 쉽지가 않은 길이에요. 이 길을 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건데 이걸 비하하고 혐오한다? 이거는 국적 박탈해야 합니다. 한국이 왜 살아? 그냥 물론 그런 사람은 이 강의 안 듣겠죠. 이 강의 듣는 분은 한국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시험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겠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무튼 일진의 한일합방 청원하고요. 그다음 이재명이 이완을 저격하고 그다음 안중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안중근은 거예요. 안중근은 거예요. 9년 10년에 돌아가신다. 그리고 10년에 이제 6월에 경찰권 맨 마지막에 경찰권 치안담남난 경찰권 박탈당하고요. 그다음 8월 29일 경술국치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완영하고 데라우치가 이제 조인해서 불법입니다. 왜? 순종의 조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 순서들이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제가 암기팁 의-1,2,1,2,2,2,2,2,3,4,2,1,2,3,2,3,4,2,3,5 vaccinated. 망한다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니까 제가 암기팁 판소로 한번 정리해줄게요. 네, 던 땡님. 아우, 좋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놔보세요. 놔보세요. 들어갈게요. 들어갑시다. 우선에 맨 처음 뭐 있었어요? 러일 전쟁이 터지죠. 그 전에 뭐 때문에? 용안포 사건 때문에. 용안포 사건이 터지고 러일 전쟁이 터졌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했다? 중립선언했어, 중립. 대한제국이 중립선언했다. 여기까지는 알죠?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뭐 하냐? 항일 의정서를 강요합니다. 이 의정서의 약자, 음만 암기하세요. 그 다음 1차 한일협약을 체결해요. 1. 그쵸? 그 다음 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입니다.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1차와 2차 사이에 러일 전쟁이 끝나요. 그래서 미, 영, 러하고 조약을 체결해요. 순서입니다. 미, 영, 러. 가스라데프트, 2차 연동맹, 포스모스 조약. 미, 영, 러. 그리고 대놓고 우리나라를 먹는 거예요. 을사조약으로. 그리고 한일신협약. 정미칠조약. 이게 을사정미입니다. 그 다음 기후각서.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 10년에. 그쵸? 이렇게 됩니다. 다시요. 항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한일신협약. 기후각서. X는 망한다. 의, 1, 2, 신기, X. 그리고 1, 2 사이에 미, 영, 러.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러분 끝납니다. 미, 영, 러. 쉽죠? 어렵지 않죠? 다시요. 의, 1, 2, 신기, X. 항일의정서. 이것만 암기하면 여기 끝난다니까요. 항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한일신협약. 기후각서. 그리고 망한다. 그리고 핵심 단어를 보면 군용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대. 군풀이. 군용지 마음대로 쓰리겠대. 그 다음 사료팁은 제3국. 그쵸? 이거 나오면 항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고문정치. 그쵸? 고문정치. 고문정치입니다. 고문정치. 고문정치. 그 다음 2차 한일협약. 이건 사료팁이 미리예요. 미리. 2차 한일협약이 을사조약이죠? 이건 통감정치. 통감정치입니다. 여기는 외무성을 경유 또는 중개하라. 이 단어 나오면 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 그 다음 한일신협약. 차관정치. 군대해산이죠? 군대해산. 그리고 을사조약의 결과로 뭐가 발생했다? 해그특사 발생했다.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차관정치. 차관정치는 여러분 통감의 동의 또는 승인.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기후각서. 사법권 박탈. 10년의 경찰권 박탈. 그리고 나라 망한다. 여기는 뭐 사료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의1, 2, 신기, X, 군풀이. 고통이 차올라. 사경을 해배다 망한다. 봐봐. 고통이 차올라. 나라 망하니까 고통이 차올라서 어떻게 돼? 사경을 해배다 망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고통이 여기 의정서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안 돼요. 군풀이 고통이 차올라. 이렇게 해야 돼요. 군풀이 고통이 차올라. 사경을 해배다 망한다. 그 다음 제3국 미리, 경유, 중개, 동의, 승인. 이 단어 나오면 여러분이 이거 맞춰서 들어가면 된다. 아시겠죠? 제3국 나왔다. 항일의정서. 미리 나왔다. 1차 안일박. 경유, 중개 나왔다. 통감, 정치인. 2차 안일박. 동의, 승인. 한일, 신협약.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적어주셔야 돼요. 이거 알면 문제 다 풉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하면 해그특사. 해그특사는 을사조약의 결과물이다.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빨리 적으세요. 빨리요. 다 적었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정리하고 마무리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 공산여 럴 전쟁. 항일의정서. 의, 일, 이, 신, 기, X잖아요. 그렇죠? 시설강령 1차 안일박. 의, 일. 고문정치. 그렇죠? 고문파기랍니다. 아, 이때 고문 아까 중요한 거 안 했구나. 이 고문정치. 항일의정서는 여러분 군풀입니다. 고문정치. 메카타하고 스티븐스가 옵니다. 그 다음 가스라데프트. 이차일 포츠먼스. 미, 영, 너. 그 다음 이차일 배합. 응. 을사조약. 경유중계. 그 다음 을사조의 결과물로 해그특사. 그걸로 인해서 고정폐위. 항일 신협약. 군대에 산하죠? 군대에 산. 차관정치. 기후각서. 그 다음 사법권 박탈. 1910년에 나라 망한다. 의, 일, 이, 신, 기. 그냥 이거 암기하시면 돼. 의, 일, 이, 신, 기, X. 일리사의 미, 영, 너. 군, 프리, 고, 통, 차. 사경을 헤매다 망한다. 그쵸. 거기다 이제 사료티까지 하시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제 그만하도록 하죠. 그만한다? 마치도록 하죠. 그만하면 안 되지. 아직 진도가 많이 남았는데. 그쵸. 국권 침탈에 아픔이 서린 중명전. 아까 그림 보긴 했는데 그걸 어떻게 풉니까? 이거 딴 걸 풀어야지. 뭘로 풀어야 돼요? 이토이로브미가 외교권을 박탈했대. 이토이로브미가 외교권을 박탈했다. 을사조약. 그쵸. 2차 한일협약. 그럼 2차 한일협약으로 뭐 한 거? 옳은 거. 그쵸. 볼게요. 2차 한일협약. 봐봐요. 의, 일, 리, 신, 기, X, 군, 프리, 고, 통, 차, 사경을 헤매다 말한다. 이거 이거. 2차. 통감부 설치 맞네. 답 3번이네. 그쵸. 그냥 나오죠. 아간파천의 배경이 되었다.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고 그 다음 명성하고 죽은 을미사변. 청일전쟁 원인이 되었다. 동학. 통감부 설치됐다. 그렇지. 2차 한일협약으로 통감부 설치되잖아요. 군대에 사는 한일신협약 때. 천주교 포교 조항은 86년 프랑스하고 조약했을 때 안 되지. 그러니까 뭐밖에 안 돼? 통감부니까 답은 몇 번? 3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대한우군 참모준장. 여기 나오는데 그 안중근 뮤지컬 영웅보면 맨 마지막. 장부가 할 때 이거 나와요. 장부가 할 때 나는 대한우군 참모장, 참모준장, 안중근이다. 나는 전쟁포로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딱 노래 안중근 사용당하기 전에 흰색 상보를 입고 딱 나타나요. 넌 검은색이네. 흰색 딱이고.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딱 나와. 하면서 울고. 우리 와이프 왜 우리 쳐다보려고. 난 내용을 아니까. 나 앞에 있는 여자가 내 와이프인 줄 알았어. 같이 울어가지고. 그렇죠. 안중근 안중근. 뮤지컬 영웅보도 풀 수 있어요. 이것은 그가 류슨에서 재판받는 장면을 묘사한 취재 사파입니다. 재판장, 검사, 변호사 모두 일본으로 구성됐대요. 불공정하대요. 사형 판결 받은 그는 동양평화론. 아, 안중근의 서적입니다. 동양평화론. 이거 해가지고 이제 서거하셨대요. 동양평화론. 안중근. 누구? 하얼빈 얘기해서 이토 여러분이 사살을 했다. 답은 몇 번? 답은 2번. 동청했다 폭탄던 사람. 나석주. 한인. 애국단. 김구. 이봉창. 윤봉길. 조선간부학교. 김원봉. 이완용 습격. 이재명. 답은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조약입니다. 의, 1, 2, 신기, X. 군풀이. 고통이차 올라 사격입니다. 망한다. 제3국 미리. 그 다음 경유중계. 그 다음 통감의 동의승인. 이렇게 사료 팁까지 여러분이 봐주시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암기티 무시하지 마세요. 이걸로 하면 충분히 풉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일진시대 들어갈 겁니다. 신민통체제. 경제수탈. 아, 여기 어려워요. 여기 어렵고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